알레이시아 입국을 위한 마이세자트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출국 전 14일부터 준비를 했는데 하면서 되게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가이드라인을 봐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명시한 부분이 없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녹음이라든지 이거 세팅방법 하는데 반나저 걸렸습니다. 즉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 마이세자트라 앱을 받으시면 처음에 이렇게 뜹니다. 첫 부문이 뜨는데 마이세자트라 등록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 신청이 있고요. 가입은 그냥 신청하는 겁니다. 이 신청이 받아져야 되고요. 이거를 제가 14일 전에 했는데 이 신청이 받아지는데 4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통해서 여행자 카드를 앱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10일 쯤에 받았는데 이 여행자 카드 작성은 입국 전 7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드리고요. 이걸 몰라서 또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업로드 여행자 보험 업로드 그리고 출발 이틀 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업로드 하시면 입국 전에 필요한 마이세자트라 등록방법은 다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입 신청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톨을 하면 이게 첫 부분인데요. 내 핸드폰 번호를 넣으시고 패스워드를 정하신 다음에 리지스터를 누르시면 내 핸드폰으로부터 인증번호가 옵니다. 그 인증번호를 OPT, OTP가 여기다 넣으시면 그리고 제출을 하시면 다음 부분이 이제 하다보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정하셔야 되는데 아이디는 방금 자기가 등록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시면 최소 숫자가 여섯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6번까지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이제 하시고 컨펌 확인을 누르시면 앱으로부터 그 가입 신청이 됐다라는 이 메시지가 앱에서 뜹니다. 그리고 내 가입 신청이 제대로 받아져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이메일로 알려주는데 sms나 sms는 안오고 저는 이메일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국 전 14일날 해서 입국 전 10일날 약 4일 후에 왔습니다.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한 4일동안 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내면 우리나라처럼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저는 이 가입 신청은 입국 2주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전에 가입 신청을 했고 입국 전 10일 전에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고 제가 제 패스워드랑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오류가 자주 떴었어요. 그래서 받은 메일에서 이걸 타고 자기 핸드폰이 가입 신청을 한 앱이 깔려있는 폼이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로 하시고 애플폰이면 애플폰으로 하시고 타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설문제 있는 질문을 다 답변을 하면 이런 트래블러 카드를 앱으로부터 발급합니다. 이게 없으면 탑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첫번째 전제 조건인 등록을 위한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저는 저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일을 타고 들어가면 맨 앞페이지에 트래블러가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 중에 트래블러를 누르시면 이게 다음 페이지이고요. 이거 제 이름이네. 이걸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됐건 이걸 누르시면 트래블러 카드를 받기 위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게 어려움이 없고 대부분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 이 작성을 아까 7일 전부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팔셔 데이트 있잖아요. 제가 입국이 29일이었습니다. 21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입국 8일 전이잖아요. 이 출발 날짜가 최대 28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국일이 7일 전인 다음날 그때서야 29일이 떴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앱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겠지만 7일 전에 이거를 작성하셔야 제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크게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7번 이제 지인이랑 연락처인데 저는 말레이시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했고 말레이시아 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예약하는 호텔에 지배인에 대한 연락처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찝찝하니까 호텔 쪽에 영업사원의 이름이라 해서 너도 크게 무방할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좋은 건 지인의 이름이랑 연락처를 넣기를 바랍니다. 19번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설문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 쿠브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 얀센 여기 이제 몇 번 했냐고 뜨는데 객관적으로 얀센 하신 분은 뭐 1차 한 번 그리고 두 번 맞으신 분은 두 번 저는 부스터샷이라서 세 번이라 했고요. 어 말레이시아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까지를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싱가포르는 3차 접종을 완성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쿠브 기록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화이자를 맞았기 때문에 화이자 쪽에다가 체크를 했고요. 이걸 다 체크하신 다음에 그 서미트 제출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런 트래블러 카드를 받습니다. 이 트래블러 카드를 받은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그 백신 접종 그 기록 증명서를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증명서 업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의 맨 앞 페이지를 가시면 헬프 데스크가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에 나오는데 질문사항인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L부분이 있습니다. 이 L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되는데요. 스타트를 누르시고 저의 제가 등록했던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기 때문에 A를 했고요. 만약 대리를 하시면 본인이나 그런 분들 대신하시면 B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제 스스로 했기 때문에 A 그리고 3번에 와서 다시 자기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 앱의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자기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여권 번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부스터 샷을 맞았기 때문에 D 부스터 더스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넘어가게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시리얼 넘버 부스터 더스 원 배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쿠브를 키시면 쿠브 앱에 자기 접종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코드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뷰 디테일 자기 접종 기록에 대한 상세 부분을 나타내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가시면 여기에 럿 넘버가 있습니다. 저는 FN2717인데 럿 넘버를 여기 시리얼 넘버에 넣으시면 됩니다. 시리얼 넘버에 넣으시면 되고 이 접종 증명서는 방역 측에서 하는 영문 접종 증명서도 있는데 저는 쿠브에 있는 접종 증명서를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그것을 업로드했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청에 있는 접종 증명서를 쓰셔도 되고 저는 쿠브에 있는 그것을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편하게 올리시는 걸 권합니다. 이걸 제출을 하시면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업로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답변이 오고 5일 안으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잘못이 되면 하루 만에 옵니다. 답변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문 이름을 처음 할 때 성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백신 접종 증명서 보시면 이름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만인가 메일로 내 신청할 때 성 이름하고 접종 증명서에 있는 이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앱에 있는 이름을 기존의 성 이름에서 이름성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특별한 말레이시아 쪽 메일이 없으면 이 부분도 무난하게 제대로 접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증명서 업로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트래블러를 누르시면 이제 첫 부분은 다 됐고요. 마이세브 트래블러를 누르시면 다섯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Purchase COVID-19 트래블러 인슐런스인데 이걸 누르시면 이제 이 정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입국하는 곳인데 말레이시아 항공은 터미널 1이고요. 키알라 1이고 에어 아시아는 터미널 2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1로 선택을 했었고요. 혼자기 때문에 1로 했고 이거는 저절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관련된 건데 노했고 그리고 트래블러 타입은 아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도 같은 정보들 넣고요. 어 여기 보시면 마이세브 아이디가 있는데 이것은 그 트래블러 카드에 보시면 어딨냐 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 보니까 이메일 주소더라고요. 예 여기 보셔서 확인하시고 거의 이메일 주소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 여기다 이거 넣으시면 되고 이거 뭐 다 되고 이제 여기 트래블러 윌리즈 펄체스 인슈런스 이걸 누르시면 이제 구매 어 즉 그 이 나라 걸 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요 I already have 요 부분을 체크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증명 그 보험증서 번호 그리고 그 회사명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험증서거든요. 보험증서 번호 이거 넣으시고 회사명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정보 넣으시고 넣으신 다음에 확인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업로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도 됩니다. PDF 파일로 해서 업로드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구라치지 않았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서브미트를 누르시면 어 여행자 보험 그 증서 업로드도 끝났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뭐 하루 만에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없으면 이 부분도 무사하게 그 쪽의 프로세스에 맞게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부분인데요. 확인서 제출은 그 트래블러 카드 맨 밑부분에 보시면 프리 디파셜 테스트에서 펀딩 서비팅 나우 즉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29일 날 추구이기 때문에 27일 날 이틀 전에 검사를 받고 28일 날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영문이어야 되고 한글이거나 그리고 발급처 발급날 발급받은 사람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일 격리를 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그 발급서 내용에 목과 코 두 부분을 검사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코만 해도 안되고 목만 해도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 받을 때 코와 입을 동시에 같이 검사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느냐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검사를 받은 다음에 증서를 받으실 때도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로써 마이세자트라 등록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미흡하고 되게 거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즐거운 말레이시아 여행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